xsfm입니다. p o d e r a 오늘은 에티오피아 예가체프 어떠세요? 과실의 상쾌한 신맛과 벌꿀의 맛처럼 달콤한 모카 상상만으로 떠올릴 수 없는 와인보다 깊은 향미 가장 빠른 가장 깊은 커피비노 에티오피아 예가체프 첫 번째 사연 김영은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두 번의 사연은 까이고 세 번째 사연을 보내는 김영은입니다. 빨리 합격하셨어요. 오늘 오전에 따끈한 이야기입니다. 아, 햇님이에요. 오랜만에 햇님 사연이죠. 마트에 나가면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햇살을 받으며 콧노래라도 부르고 싶은 오전이었습니다. 요즘 날씨가 좋으니까요. 맞아요. 음식물 쓰레기통이 있는 곳은 아파트 정문보다는 쪽문 쪽과 더 가까워 쪽문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누군가가 큰 소리로 아줌마 하고 전투적인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어, 전투적인? 그럼 아줌마가 아니라 아줌마! 아줌마! 하카하듯이. 이런 건 봉태기씨가 잘하는데. 그래요? 당연히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계속 걸었습니다. 더 커진 목소리가 들립니다. 아줌마! 설마 나? 하고 돌아섰는데 저를 보고 있더군요. 아줌마. 음식물을 왜 여기다 버려요? 에? 음식물을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리지 어디다 버려요? 원하는 방향의 대답이 아니었는지 잠시 움찔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아줌마. 아니 왜 밖에서 와서 음식물 쓰레기를 여기다 버리냐고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파트에 안 살아본 저로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아 그렇군요. 좀 뒤늦게 이해했어요. 맞아요. 아파트 주민이 아닌 사람이 들어와서 음식물을 버린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여기서 두 가지 갈래로 화가 납니다. 먼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저에게 시비를 건 것에 대한 화. 네? 아니 바깥사람이라뇨? 저 여기 주민인데요? 아줌마. 바깥에서 왔잖아요. 검찰이죠. 사건을 끼워 맞추기 시작합니다. 기준이 굉장히 모호하죠. 나의 바깥. 그렇죠. 저 사람 다 나와. 이런 반응입니다. 당신은 타인이 아닙니까? 나의 세계가 있고 그 외의 세계가 있는데 당신은 바깥에서 왔다. 아 이거 상담을 보면 내 속엔 내가 너무나 많아서 너 새끼는 쉴 곳이 없다. 너 새끼는 쓰레기를 버릴 곳이 없어. 왜냐하면 내가 쓰레기기 때문이지. 무슨 소리야. 차라리 날 버려. 뭐야 그게. 거의 그런 수준이 어떤 밑도 끝도 없는 지금. 그러게요. 추궁 아닙니까? 네. 바깥에서 왔잖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 여기 산다고요. 몇 동 몇 호에 사는데요 그럼. 네? 제가 왜 어디 사는지를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아니 몇 동 몇 호에 사냐고요. 저 여기 주민 맞고요. 다만 개인정보 말씀드리고 싶지 않네요. 개인정보? 여기 안 사는 거 맞죠? 전 모든 검사를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악질적인 경우도 있죠. 눈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거는 정말. 아마 남은 생에 못하겠지만 이미. 이렇게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사람이 있죠. 이것을 바로 기립권이라고 한다. 권력이라고 한다. 저. 아 여기서 산다고요. 벌써 10년째 이 아파트에서 살았어요. 자 수비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가 잘 아는 계속 당하는 캐릭터로 자리매김하는 중이에요. 사실을 말하자면 8년째였지만. 심지어 거짓말도 했죠? 눈빛이 아마 흔들렸을 거예요. 했으로 따지면. 애초에 바깥에서 왔잖아요. 했을 때 어디가 아닌데요. 라고 했었어야 되는 거고. 맞아요. 몇 동 몇 호에 사냐고 그러면. 당신은 몇 동 몇 호에 사느냐. 그렇죠. 사실을 말하면. 나는 어디 산다고 하냐. 좋은 데 사신다. 뭐 약간 이러면서 가던가. 그동이 그렇게 저기 채광이 좋다면서요. 약간 이러면서. 질문으로 계속. 이게 질문을 하라는 원칙은 들어도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있어서 막힐 수 있거든요. 얼마 전에 거기. 정답을 드리고 있습니다. 거기 응급차 갔다 가지 않았어요? 이런 식으로. 그런가? 이렇게 하게끔. 그게 맞군요. 전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어쩐지 8년은 짧아 보인달까. 딱 떨어지지 않는달까. 아무튼 10년이라고 말하고 나서. 두고두고. 왜 그랬지? 했습니다. 이미 자기검열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요. 망했어요. 기가 약한 김정은 씨는 이미 자기검열을 시작하고 말았다. 그럼 왜 몇 동 몇 투냐고 말을 못해요. 서울에서는 카드 찍고 음식물 버려서 밖에서 못 버리러 들어오는데. 여기는 카드 안 찍으니까 버리러 들어온 거. 아 서울이 아닌 바깥까지 얘기했습니다. 지금. 제가 아는. 이 아파트 단지 외 사람인 줄. 그런 수준인 줄 알았더니. 이 사람이 말하는 바깥은 서울이 아닌 곳에서 왔다까지. 제가 아는 이런 시스템은 주민만 버릴 수 있게 돼 있는 카드 찍는 시스템은 제가 경기도의 덕질인네 집에서 처음 봤거든요. 저희 아파트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지역과 무관할 거예요. 아마. 그렇죠. 많이들 요즘에는 다 그렇게 하죠. 네. 여기서 서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이분이야말로 이제 바깥을 가본 적이 없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서. 당신의 쉴 곳이 없는. 여기 카드 안 찍으니까 버리러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럼 경비실 가서 어디 산지 물어보면 되겠네. 아니 제가 왜 그걸 덱한테 확인받아야 돼요. 됐고요. 저기 사는 거 맞아요. 살아요? 맞아요? 맞아요. 자고하세요. 오해하셨다고 말씀만 하시면 되는 문제 아니에요? 사과. 여기 사는 거 맞아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이 뉘앙스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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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사는 거 맞아? 이게 중간에 뭐가 생겼어요? 사과? 할까? 이거예요? 아니면은? 하는 게 맞나? 아 맞다고요. 아니 왜 길 가는 사람을 붙잡고 시빌 것이냐고요. 하며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톤이 올라갔습니다. 특히 저 사과하세요. 는 거의 정치인의 것과 같은 크기였죠. 이은재 전 의원이요. 제가 목소리가 좀 크고 딕션이 매우 좋은 편이라 결국 시비를 거신 분은 기가 살짝 질린 표정으로 모른 척 뒤돌아 총총 걸어가더라고요. 아 그건 김영훈 씨의 판정이고요. 저희가 보기엔 좋습니다. 일단 사과를 안 하셨잖아요. 그런데 아직 화가 풀리지 않은 제가 그 사람을 향해 던진 한마디는 다시는 마주치지 맙시다 였답니다. 굉장히 저기 뭐냐 문어채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배운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죠. 화 많이 안 낸 분이에요. 저는 김영훈 씨가 배웠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화 많이 안 낸 사람들이 가끔 문어채습니다. 맞아요. 그건 정확한 지적이네요. 그리고 화를 자주 내는 어떤 상대한테는 이런 문어채가 안 나와요. 그런데 화 안 내보던 상대한테는 문어채가 나옵니다. 이건 화를 안 내봤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웬 말이람. 말하고 놀래죠. 상황에도 맞지 않는 클리셰스러운 문장 아닌가요? 그리고 이게 클리셰이려면 시빌거신 아주머님하고 오랫동안 사귀셨어야 돼요. 이거는 클리셰가 아니기 때문에 웃긴 거죠. 클리셰는 사람이 말이야 이런 이상한 마무리 같은 자주 쓰이는 밑도 끝도 없는 그런 것들이 클리셰이지. 이렇게 새로운 것은 보통 클리셰라고 안 하죠. 몇 번을 돌이켜도 스스로가 부끄러워지는 문장이었습니다. 싸움은 끝났는데 아직 화가 가라앉지 않는 두 번째 이유. 아니 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돈 몇 푼 아끼려고 아파트에 들어와 몰래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간다는 사고에 관한 거예요. 이게 웬 혐오적인 발언이란 말입니까? 만약 이 사연이 채택된다면 저와 아울러 저에게 시빌건 양반까지 조목조목 씹어주실 테니 이만 청청. 그건 그래요. 보시면 이게 내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그 안으로 파고들다 보면 나도 혐오 발언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방금 이사 온 사람인데 저도 찻배란 소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서 여기 산다고 해서 바로 죄송합니다라고 했지만 마음속에서는 거짓말하고 있네 이런 생각이. 이것이 발전하면 자기 돈이 다 걸려 있으니까 임대주택을 혐오한다거나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돼요. 생각보다 흔한 일이다. 김영은 씨가 이런 걸 그동안 자주 안 만나신 게 되게 운이 좋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요즘은요. PS. 깜짝 놀랐습니다. 유PD님. 공중파에 3번이나 음악 신청을 했더랬죠. 안승준님의 마이 라스트송. 흥. 한 번도 읽어도 안 주시더군요. 왜냐하면 팝 프로그램이고요. 제가 팝을 전혀 모르지만 그래도 영어로 된 걸 열심히 고민하다가 3번이나 신청드렸는데 이제 그만두셨다고요? 꼭 듣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신청을 한 사람이 아마 많지 않았을까. 제가 그거를 좀 확인하고 싶었는데 확인을 해서 다행입니다. 제가 김영은 씨에게 돌려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겁니다. 왜 바깥에서 와서 음식물 쓰레기를 거기다 버려요? 거기 사는 거 맞아요? 여기서 음식물 쓰레기는 마이 라스트송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실상을 알려드릴게요. 처음부터 팝 프로라고 얘기했고 우리의 유능한 작가님께서 가요는 다 걸러주셨습니다. 국내 뮤지션의 음악들은 다 걸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안승준 군이 서울에 살잖아요? 국내로 분류돼요. 주민등록지 등본상의 주소가 그 아티스트의 그거를 결정짓는 거였군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일한 예외가 그 주 빌보드 싱글 차트 1위 다이너마이트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 다 주민등록지 다 남의 국일 텐데 죄송합니다. 평평성에 어긋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엠씨님의 팝과 국내 가요의 기준은 빌보드에 있느냐 아니냐로 결정되어진다. 한국에 사는 게 아니냐 등등이 있습니다. 사실 유엠씨가 상황상 지인의 노래를 재미로서라도 틀어주지 못할 건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사실 사람을 놀리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런 걸 좋아하진 않는데 집이 없게 아니라고 굉장히 놀려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무슨 표정을 했지? 내 표정을 보고 즐기나? 제가? 원래 그런 걸 즐기는 사람은 아니는데 어떻게 하는지 너무 궁금했는데 그렇게 실망스럽지는 않습니다. 다만 김영은씨에게 감사의 표현 해주신 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신청을 해주신 분이 많았다는 점만 걸어주신 작가님께 아주 감사드립니다. 걸어주신 작가님께 아주 감사드립니다. 김영은씨 고마워요. 못하는 건 못하는 거예요 끝까지. 들어주셨어도 고마웠어요. 안승준 군이 고맙대요.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성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에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에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감사합니다.